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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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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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굿굿굿굿 굿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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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그냥... 진짜 너무 맛있어 어우... 땅을... 땅을 많이.. 땅을 많이... 땅을 많이... 땅을 많이 많이... 나 지금 어디 갔다 왔어? 땅을 많이 갔다 왔어... 땅을 많이 갔다 왔어.. 꽤 많이 갔다 왔어... 자막제공자 고춧가루 이라도 일파가 있었는데 아니야, 그게 지금 있는 일이야 반갑소, 혼자 왔습니다 하나, 둘 하나, 둘 아, 둘 아, 둘 아, 둘 아, 둘 아, 둘 아, 둘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시킨 거야 아니, 넌 왜 거기 있냐고 아니, 근데 애기대비를 좀 쳐고 아니, 나도 웃긴 게 아, 그럼 거기 가서 애기랑 뭐해 운동 안 했고, 운동 끝나고 운동을 주차장에 아니, 이러고 2협이 주면 누가 화산을 한다고 해서 이런 거 싫어 아니, 근데 너무 긴가민가구 하긴 동영이 어디서 긴가민가구 에너지가 나 이번에 첫 만기대별을 무늬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와우! 크고! 자, 출발! 네? 원래 안쪽으로 할게? 네. 네. 운동하고 오면은 좀 아파가지고 롱찜질해요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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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생 gotta be 녹함. 아니 류완이가 또 알더라구요. 아 진짜요? autre일 Bowfield månay 가고 연락달라고 alltid 네에 잠깐 연락하면서 그 일환이네 아내랑 너랑 아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? 일은 뭔데? 이러더니 너희 얘기였더니 어? 알지? 이러더니 그 일정일로 짜서 아, 같이 일했어서 대박 선생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잘있네요 그런거에요? 근데 이제 1년 반 된대 아직 그러면 1년 반 남은 시간이에요? 그럼 굿샷 굿샷 대박 아 근데 너무 신기해요 오빠 진짜 신기해요 그렇게 아는 거 근데 이게 인천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거 같아 진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게 정말 너도 아예 인천이야? 아니요 저는 인천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일을 하는구나 네 저는 집 충남이에요 충남 여기에서 밑에서 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여보 얘가 자꾸 꼬셔 어? 토요일날 차고 가라고 아 차고가 아 잠깐만 나 이 보이스 너무 담기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차고 가 그래 아 graduation 아니 차고가도 되는데 네? 아멘 저거 풍기 아니라 쉬라고 배부터 해가지고 다리까지라 왜냐면 시천댓이야 진짜 나 원래 2절 하면 진짜 싫어하고 키울 건 웃겨 얘랑 백길이기 잘해 걔나 4절 하는데 웃겨 아니 백길이가 목요일에 한 시일에 프리버스를 가져야 돼 그냥 그냥 그래서 방에서 한 번 더 같이 가고 근데 형이 근데 긴 시리같은 새끼가 내 와이프한테 전화해 가는데 나 나 집에 배려 왔다 갑자기 전화와 너 어디가? 나 나 하려 그랬지 여덟 이래서 코트 가자고 해가지고 난 갔다고 하면 이랬더니 아 뭐로 저거 해가지고 일으키고 어? 어? 내가 갔다고 하던데 이리로 오는데 내가 고래야 아니야 알았어 해 이렇게 한 거를 아 계속 갔다 와 уг fel 형형이야 내 집이 아니다 우리 집이 아니다 그런거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되 이렇게 살아야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도 감사해요 나도 감사해요 tip 성인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쇼핑몰 와 굿 오픈 와 나이스 굿 굿 진신이가 나 미끼를 쓰고 반대 오픈했잖아 이거 진짜 나 미끼다 미끼다 이랬는데 딱 기로 뜬 것 같더라 형이 안 뛰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었어 내가 한 명 잡고 있거든 내가 움직이면 거기 주지 마 와 사비 사비 형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